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피벗의 헤더 Y머지 속성과 피벗 엑셀 다운로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속성과 함수를 사용하면 헤더 컬럼을 병합한 채로 피벗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헤더 Y머지 속성을 툴로 설정한 후 피벗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벗입니다. 헤더 Y머지 속성이 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축 헤더 컬럼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헤더 Y머지 속성을 펄스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세로축 헤더 병합이 해제됩니다. 헤더 Y머지 속성을 다시 툴로 설정하고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피벗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피벗의 세로축 헤더가 병합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피벗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헤더 병합이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